안녕하세요 여러분 짧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시간 추천 60초 MD 도발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상품은 나오기만 하면 핫이슈 크롭 싱글 자켓 앤 스트레이트 롱 슬랙 수트 샛 아직 딱딱하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고전을 지저하는 분들을 위해 동문하기 딱 좋은 세트로 소개하려 해요 귀는 쫀끗 눈은 번쩍 렛츠고 여러 번 샘플에 걸쳐 완성된 걸쩍 숱한 기장이 눈에 빛보이는 크롭 싱글 자켓이에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가 있고 사이즈는 스멀 미디어 비율을 예쁘게 잡아주는 휩부터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깨라인까지 이쁘죠? 더블 버튼으로 제작됐고 디테일 보면 양쪽엔 플랫 포켓 그리고 소매장추가 있어요 단추를 풀어서 이렇게 롤업하면 스트라이프 들어간 안감이 포인트 다음은 슬랙 역시 컬러는 블랙 베이지 사이즈는 스멀 미디어 라지가 있어요 요 탈랑찰랑한 소재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와이드한 슈렛이 짱짱 긴 레그라인을 연출해줘요 제가 160에 50인데요 체형에 상관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 하이웨스트에 옆지퍼가 있어서 허리라인이 깔끔하면서 역시 다리가 긴 잃어버리죠? 이외에도 멜썸에서 다양한 핏의 수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델핏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고 깔끔하게 리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만 또 만나요 안녕